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계란은 다진 반죽을 넣고 계란을 볶아줍니다 계란을 볶아줍니다 계란은 계란에 볶아줍니다 계란을 볶아줍니다 계란을 볶아줍니다 고춧가루 소금을 넣을 수 있다 소금을 넣기 위해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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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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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OK? 안녕.